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정말로 비가 무섭게 오죠? 이와 비례해가지고 폭우 때문에 재산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요새 정말로 많이 들리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북한 애들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 보니까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통보도 없이 황강 때문에 3번이나 방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보도된 소식에 의하면 지금 주말부터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일날 한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임진강 상류에 황강땡 수문을 일부 개방을 해가지고 무단 방류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군과 정보 당국은 현재 황강땡 수문이 열린 상황을 확인을 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황강땜에서 가까운 필승교 수위를 관측을 해가지고 댐 방류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 측에서는 황강땜이 위험 수위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미리 지금 강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애들이 황강땜 물을 방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예고 없이 방류를 해버리면 우리 쪽에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2009년도 9월달에 북한이 황강땜 물을 예고 없이 방류를 해가지고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실무회의를 통해서 양측에서는 황강땜 방류시에 사전에 우리 측에다가 통보해 주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측에서는 재산하고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 황강땜 개방시 우리 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예고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이와 같은 행동은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2009년에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6명이 사망한 뒤에 남북수해방지실무회담에서 물을 방류할 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고 저수용량이 3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한강땜을 무단 방류하면 물이 크게 불어나는 것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민들의 재산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 합의 위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재산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가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냉각 국면으로 인해서 남북 재해 관련 협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남북관계가 복원이 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소식을 보니까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게 항의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거 날려버렸고 그 이후에 남북 당국의 그 뭡니까 통신 연락선까지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군 통신 연락선이라든가 통신 시험 연락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지통 통행 연락선까지 북한의 지금 완전히 다 차단을 해버린 상태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비둘기에다가 종이 묶어가지고 날려서라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해당 소식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서운한 소식은 맞는 것 같아요. 국가 국민들의 생명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이거를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제대로 항의하는 그런 성명도 못 내고 있고 여기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평화가 아무리 좋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번에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 평화라든가 남북 합의 이런 얘기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만 지키는 이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애들이 불만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북한이 물을 방류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 애들이 원하는 거는 빠르게 지금 처리하는 모습이 상반돼가지고 이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 처리 여부가 굉장히 주된 논쟁거리였는데 민주당이 낸 개정안을 보면 반입이라든가 반출 승인 대상 물품의 드론하고 풍선 전단을 모두 다 포함하는 내용의 골자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내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전단살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단살포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외통인 민주당 간사인 김영우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하고 안전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낸 대북전단 관련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도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하고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은 용인할 수가 있겠냐면서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하고 충분하게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독주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법안을 거의 자기들 단독으로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통합당 측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다면서 특히나 태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도 본 적이 없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즉시 하지 않고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율인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까마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북한 애들보다도 김정은이라든가 김여정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빠르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발끈했는데 외통위원장이 송영길이 태용우의 발언에 대해서 매도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발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훈계성 발언을 삼가하라면서 논쟁이 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당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게 접경교육 주민들의 생명하고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강댐 방류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이고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이 행동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대북전당 관련해서만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둘 다 똑같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던가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이 법안까지 개정을 하려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지는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앞뒤가 맞는가 굉장히 형평성이 없어 보이죠? 네 이러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김정은 민원 처리하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뭐 국민들의 생명하고 안전이 걸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정권에서는 남북 평화라는 명목으로 지금 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통일부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김여정의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